2022년 한국전력은 한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.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,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히 갈 수 있도록. 작업 중에는 전기를 내리고, 다양한 안전장비를 개발하고, 모두를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. 안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를 위한 크나큰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전기 안전을 위한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과 함께합니다.